안녕하세요. 식무친구입니다. 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어제 신정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다육이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여서 온실하우스에 이렇게 다육이들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굉장히 지금 바람이 글쎄게 불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하 23도, 30도, 18도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경남 창원 지역은 그래도 윗지방보다는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나와보았는데 지금 현재 온실 온도가 영상 5도입니다. 5.5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또 밤에 영하로 많이 내려갈 것 같아서 점검차 이렇게 한번 나와보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온풍기를 한번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냉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앞전에 제가 한번 이 비치우리대 제가 냉해 입은 모습 보여드렸죠.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목대도 지금 많이 물러진 것 같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아이 빼고는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저기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주지 않고는 있지만 뿌리가 좀 무름병이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장에 하엽도 제법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하엽도 지금 지고 있고 여러분들 다육식물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온도도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다육식물들 한파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